네, 어벤져 진라케의 정치카페 이현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부인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좀 토론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김견희 여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제2부속실이 필요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또 그냥 부속실에 담당 직원을 두면 된다라는 게 있고 사실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기사보다는 김견희 여사 기사가 더 각광을 받고 조회수도 높고 이런 걸 할 정도로 영부인에 대한 관심이 꽤 있습니다. 물론 영부인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 사문화된 그런 단어인데요. 요즘은 잘 쓰지 않죠. 대통령 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영부인이란 말을 공조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란 법적 지위가 우리나라 법에 보면 거의 사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이나 이런 데 법률에 보면 영부인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경호법입니다. 경호처법에 보면 대통령과 그 부인, 가족들에 대해서 경호 업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경호법에서만 영부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부인에 대해서는 또 방탄차라든지 헬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허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규정은 없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 김종숙 여사 같은 경우는 특활비 논란이 꽤 있었죠. 그 많은 옷을 어떻게 누가 구입했느냐, 무슨 돈으로 구입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부인의 역할을 주로 행사와 함께 봉사활동, 또 군부대 방문이라든지 또 장애인을 챙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두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두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상대로 해서 역대 14명의 영부인들 중에서 가장 누가 호감이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유경수 여사가 76% 정도로 1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가 아직 우리 국민들 내리에는 저런 분이 영부인상이다 라는 것들이 박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좀 소외된 곳을 챙기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또 쓴소리도 하고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에 고착되어 있고 또 역대의 영부인들한테는 그런 어떤 영부인상을 우리가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이게 영부인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부속실, 청와대에 가보면 대통령 부속실 1부속실이 있고 2부속실이 원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2부속실이. 이 제2부속실이 생긴 게 박정희 대통령 시에는 1972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사실 미국보다 더 앞섭니다. 이렇게 제2부속실이 생긴 게.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배우자 업무를 그냥 부속실에서 거기서 알아서 담당하는 정도였는데 이 유경수 여사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2부속실이 생겼고 그 이후에 꾸준히 2부속실이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2부속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2부속실을 그냥 유지는 하면서 이게 소외계층들의 어떤 민원창구 이런 걸로 사용하는 용도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부속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거의 10명 정도 인원이 2부속실에 배치가 돼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요원들도 특히 여사 담당, 즉 영부인 담당 경호처 요원들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 우리 영부인들을 보면요. 주로 활동형과 은둔형으로 두 가지 부리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영부인들 되면서 주로 펫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어로 펫, 동물 이런 걸 따지는데 펫 프로젝트라고 영부인들이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영부인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들 즉 대통령과는 달리 독자적인 어떤 사업들을 펫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수용을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경수 여사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계실 때는 주로 국제기관 기관장 부인이라든지 장관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지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양지회가 한세님들 아시겠지만 난민촌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특히 1974년도 11월 달에 소록도에 한세님마을이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양지회관이라고 있는데 이 양지회관 이름이 바로 양지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유명한 게 이순자 여사였죠.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별명이 연희동의 빨간바지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때 만든 게 바로 세세대 유경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세세대 유경회는 그다음에 세세대 심장재단 이걸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심장재단 같은 경우에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도움을 받아서 이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두 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술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심장재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게 부정축제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수사도 받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독립되기도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김옥숙 여사는 재임 중에 한 번도 대중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매체에 직접 뒷등장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은둔형 내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청와대 행사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주로 안방마님 역할만 수행을 했습니다. 이 손명숙 여사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손녀사님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굉장히 드러나지 않게 저도 상도동을 가끔 방문하면 손녀사님은 조용히 기자들한테 밥도 내주고 하시지 사실 본인이 그렇게 적절히 나서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도 거의 다른 특별한 활동은 하시지 않았어요. 이호 여사는 좀 다르죠. 이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혼을 한 분인데요. 그 전에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당시에 여성운동을 YWCA 활동하시던 이호 여사하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여성운동가로서 활동하던 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유엔에 독자적으로 또 초청을 받아서 유엔에 연설까지도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랑의 친구라는 친구들이나 여기에 명예총행제를 맡으시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 어린이 독기라든지 자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펼쳤는데 특히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워낙 검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김은웅 여사,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은웅 여사 같은 경우는 주로 한식 세계화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식을 외국에 많이 알리겠다고 해서 당시에 농림축산부하고 함께해서 한식 세계화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았어요. 당시에 예산만 해도 931억 정도가 편성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뭔가 좀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쓴다. 그리고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종숙 여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워낙 활단한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 책을 편했는데 2012년 낸 책이 정숙 씨, 세상과 바람나다. 이런 책을 편했어요. 참 제목이 시사는 바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좀 조용한 성격인데 김종숙 여사는 굉장히 활발한 성격에다가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모들이 와서 밥을 먹고 이러면 본인이 직접 정치 문제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야기하고 이래서 제가 들은 일화는 한 번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김종숙 여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겅저렇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밥 먹던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나서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좀 조용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직접 정치에 개입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히 외유를 좋아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활동한 26개월간 21차례 외국 방문을 했는데 김 여사가 동반한 게 20차례라 됩니다. 그 이후에도 더 많이 했어요. 거의 문재인 대통령 혼자 간 건 짧은 정상회담이나 회의 때 빼고는 대부분 다 김종숙 여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특히 또 지난번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는 대통령보다 의전을 할 때 앞서서 막 손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특히 옷을 많이 그때 마련해서 계속 갈아입다 보니까 이 옷이 도대체 네티즌들이 세어보니까 178번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싼데 도대체 어디서 이 옷을 했는가 이 문제하고 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인도에서는 김종숙 여사가 아니라 강경화 장관을 원래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숙 여사가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해서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가는 주로 외국에 나가면 대통령 부인들이 거기에 있는 우리 입양아들이라든지 대사관 직원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좀 챙기는데 김종숙 여사는 그런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당당히 뒷말이 많이 나오고 주로 관광 이집트 갔을 때는 피라미드 보고 이런 관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영부인실이 생긴 게 1977년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영부인실이 생겨서 있고 또 대통령 부인이 직원을 채용한 것은 1901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존 F. 케네디 부인 제클린 여사가 있을 때는 아예 공보비서관을 따로 뒀다고 합니다. 특히 배역관 같은 경우는 주로 웨스트윙 여기는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하시는 곳인데 이스트윙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담당을 했고 브라그 오바마 대사 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분 활달하게 활동하고 아마 차기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고 유명한 것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대선에 몇 번 나왔었죠. 영부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역대 영부인들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전시 전문업체 이 전시 전문업체라는 게 주로 외국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국내에 들어와서 전시하는 업무를 하는데 코바나 컨텐츠가 꽤 유명한 전시회를 많이 했습니다. 자코메티라든지 인상파라든지 이런 어떤 참 유치하기 어려운 전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우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리어우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난 또 특히 대선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바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겠다. 제의보수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영부인은 영부인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대통령 부인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소외되고 대통령이 챙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다툼히 보듬고 챙기는 대통령 고위의 역할이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보면 대통령 부인이 외국 나가서 국의를 선양하고 외교활동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펫 프로젝터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의 독자적인 사업을 할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의보수실을 두지 않겠다라 공약을 한 만큼 저는 부속실에 한 3, 4명 정도 직원을 두고 영부인의 활동을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화제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소외되고 장애인들 특히 반려견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주로 반려견들 반려묘 그다음에 이제 주로 장애인 화가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데 오히려 집중을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영부인이라는 게 법적 주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주의를 좀 더 명시화하는 저는 그런 입법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지 많이 앞으로 논란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부인이 있게 마련이고 또 영부인 영부인들의 역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제도화해서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